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자르트 중국모델 세훈입니다 우선 이번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닥터자르트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바쁘지만 건강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단독 생방송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더 많이 반갑고 신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방송에 들어주시고 계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통역을 해줘야 되겠네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통역해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신선한 애요까지 했죠? 아 여기까지 했나요? 네, 티몰에서 처음으로 생방송을 진행해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팔로우랑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피부 관리 방법도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닥터자르트 중국 모델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많은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이 마스크팩인데 그 중에서도 닥터자르트 알약 마스크팩을 자주 사용했었어요 피부가 살짝 예민할 때는 시카페어 라인을 사용해봤는데 그때 효과가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계속 그 제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로 하겠다고 했죠 또 이제 닥터자르트의 이름의 뜻이 디어 조인 아트 더라고요 디자팅의意思은 독서 조인 아트의意思 닥터는 저희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아시죠? 알아요? 네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닥터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닥터 즉 전문 스킨케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에 아트로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 인형이 저의 엑스러움도 좀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에도 비슷한 것 같죠? 아 그리고 요번에 나왔던 제 그 티몰 이벤트 비디오 다 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찍었던 스타일과 다르게 촬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색다른 저의 모습 발견하셨나요? 그래서 이번 티몰 이벤트 주제가 에너지 있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티몰의 주제는 리상 생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의 그런 에너지 있는 모습들을 전달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충만 홀리라는 모습을 전달하고 싶어요 음... 근데... 선풍기가 안되네요? 아...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쐬고 싶었는데 선풍기를 하나 갖다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거 다시 제거 이거 풍선 좀 알아 여러분들도 에너지 있는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제 옆에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제...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항상 활기차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에너지를 채우는 건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소리 뭐 지장 없죠?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나지만 얼른 다시 직접 볼 날을 기다리며 우리 하루하루 늘 에너지 있게 보내요.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시간 동안 재밌게 한번 오늘 놀아봐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걸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고 일단 제가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늘 평역사 분께서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이 몇 개 추려서 그걸 한번 제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네. 하나 읽어주세요. 하나 읽어주세요. 그럼諮詩吗? 팬들이 지금 선생님 뭐하시면서 지내시는지 엄청 궁금해하시고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구요. 그러면서 요즘 영화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 촬영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최근에 듣고 있는 노래를 찍어내 주실 수 있나요? 노래요? 아 노래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났나 말이지 지금突然 물어보면 좀 생각하지 마요 노래 뭐가 있지? 많은데 뭐지? 뭐지? 10억 뷰? 1 billion views 네 다음 질문 주세요 한 소절 아주 작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10억 뷰요? 네 뭐 있죠? 10억 뷰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 영원히 반복 재생하고 싶어 저녁부터 엉치도 땅 네 워우우우우.. 그.. 중국어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자아 수이자. 쥬지. 진짜요. 헌 더. 헌 더. 헌 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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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기가 힘든가 봐요. 아, 지금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골라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아, 여기 보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아, 그럼 최근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오, 맞아요. 너무 많죠. 최근에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나 중국 음식입니다. 사실 뭐 요즘 중국을 가지 못해서 중국 음식을 많이 할 수는 없었죠. 근데 제가 중국을 간다면 꼭 먹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 메바바스에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능칫도 중국어, 그 있잖아요. 면의 거. 네, 네. 면의 거. 면의 거. 어? 어? 라면은 라면은 라면이 라면을 먹었죠. 어? 라면은 라면과 그 맛을 먹고 피해서 다 날아가면요. 어? 라면은 라면과, 라면과 끈을 먹고 싶어요. 어? 그게 뭐예요? 소고기랑 고추. 라면과 라면은 라면이랑 라면? 어? 그거 같아요. 이 라면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들 꼭 먹으러 가야해요. 자, 빨리 게라봐요. 야, 지금 한번 가요. 니가 맞췄라고 생각해봐. 물론 이거 꼭 heed다고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여권은.. 저한테 최근에 라이브 полностью 봤을 때 한다를 읽어봐요. 최근에... 제가 와보는게 보여요. 바로 생각난다. 아, 미국 suspense. 이거 전혀 좀something. 한다를 들어요. 중국 영화요. 중국 영화. 아... 생각 안나네. 그.. 그렇게 생각나요? 그 뭐지. 그런거죠. 한 2년 되었어요. 지금 2년되어요. 그 배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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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 주동우 주동우 나온 그... 슬라이드 긴 네? 아니 뭐야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오래 나온 거고 먼 훗날 우리 먼 훗날 우리요? 안 봤어요? 후회의 우리 그거 어떻게 안 봐? 이거 어떻게 안 봐? 먼 훗날 우리 후회의 우리 꼭 봐요 꼭 봐요 꼭 봐요 엄청 많아 볼 수 있는데 많아 공부 여러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댓글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 좋았지 먼 훗날 우리 좋았어 그 부분이 가장 좋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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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엄청 좋으신데 피부관리 비결은 무엇인가요? 피부가 좋은 비결은 제가 쓰고 있는 닥터저르트 알약, 마스크팩도 하면서 잘 때는 식합해요. 슬림핑팩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예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살짝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미적은 지자식 면을 사용하는 면을 사용하여, 그리고 아침에 지자식 면을 사용하는 면을 사용하여, 그리고 이름이 조금 작고 조금 어렵고, 하지만 제품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앞에 어느 정도의 설명들이 있었는데, 방금 제가 제일 편한 대로 해서 넘기느라고요. 네. 자. 질문을 좀 더 해볼까 봐요. 네. 한국 날씨가 요즘 어떠신가요? 한국 날씨요. 한국 날씨는, 한국도 이 TNC는 아주 흔하워요. 근데 요즘 밤 되면 조금 쌀쌀해요. 그리고, 그리고, 비비는 잘 계신가요? 비비, 비비 잘 있어요. 잘 있고, 사실 저도 비비를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스케줄이 비는 날에 한번 본 집 가서 비비와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비에ι설고 있네요. consulting 하다가 꼭 기억하고 있나요? 그이면 그ging나 한도의 팬분들을 시청하고 있어요. 둬요. 군대의 팬분들은 또 크게 사랑합니다. 저 역시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오랜만에 닥터자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샹님은 오샹님은 자, 그럼 질문을 좀 더 해볼까요? 자, 지샤이 팀원 요 하오도어 렌 도세은 수고 추풍지? 수고 추풍지? 네, 번지점프를 하러 가고 싶다고 한 적 있는데 언제쯤 아시나요? 번지점프를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제 눈 내고 하고 싶진 않아요. 아, 우상 추풍지? 아, 우상 추풍지? 아, 진짜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내가 내가 운전해서 가서 이거 입장,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입장권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타고 싶진 않고 그냥 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러면 하고 싶다. 이게 얘기지. 네. 브이로그 같은 거나 촬영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블로그요? 네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요? 어 사실 일단 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또 이런 뭐 되게 이런 거잖아요 브이로그가 그리고 콘텐츠들도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고 사실 저도 뭐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근데 네 저는 뭐 그렇네요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없고 일단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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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더 한번 해볼까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두 번째 질문. 혹시 피부 고민이 있나요? 피부 고민이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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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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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아 진짜 옛날부터 그 옛날에 제가 그 캐치맨이라는 그 영화를 찍었었는데 아마 다 아실거에요 왜냐면 이게 한 5년 전인가 그럴거에요 제가 22살 근데 그때 같이 찍었던 우리 배우 중에 그 우첸 우첸이라는 그 배우가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우첸 모르시나요 알아요 네 우첸의 그 배우가 그 항상 그 감정을 잡을 때 감정 잡을 때 듣던 되게 이 발라드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나도 되게 제가 그때 울어야 하는 신이 있었는데 나도 그러면 그 노래를 듣고 하겠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정말 우려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 노래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한동안 맨날 들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우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5년 전 저는 촬영할 도न frontline을 촬영하는 때 그 초이의 22살 I 20살 그리고 그 곡으로 Spanish Castiel을 찍 commitczne 저는 그 노래 다시 듣고 싶은데 우채는... 네 저도 정말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은데 우채... 네 네 네 우채는 이거 보고 있지는 않겠죠? 우채는 이거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보고 있다면 댓글로 좀 부탁해요 네 네 하여튼 아 오랜만에 갑자기 캐치만 생각나네요 아 네 우리 송혜용도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도 그것도 네 뭐라고요? 네 하여튼 뭐 해주세요 아 나... 질문 좀 더 해볼까요? 시간이 뭐 어떻게 되나요? 아 더 해야되나요? 아 나 지금 원지 다 자유 원지 도가도 그러면 그때 들었던 느낌을 살려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노래 아예 기억이 안나요 멜로디도 기억이 안나요 우채는 지금 필요해 네 네 아 아 limp 아 좀 아 요 원타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는 좀 일찍 했어요. 다섯 시쯤 했어요. 밥은 한 잔 쥐어. 5댄 워쥬어. 네. 쉬고 중국 청시 중 인상은 제일 심각한 청시. 아 많죠. 뭐 이 정도 알아듣죠 저도. 아 지금 저도 진짜 알아듣는다. 很多? 사실 진짜 중국에 있는 웬만한 도시는 다 가본 것 같아요. 중국의 대부분의 청시도 다 가봤어요. 예. 정말로 많이 가봤고. 아 근데 하나는 꼽을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뭐 도시마다 이런 뭐 장점들이 물론 있고 특징들이 다양하지만 모르겠어요. 조금 아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워. 여러 차례는 모든 중국의 모든 것 같아요. 여러 차례는 모든 것을 다 가볍고. 한 아파트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의 분위기에는 본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입이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가? 음. 사실 뭐 스케줄이 없고 이제 어.. 그럴 때는 뭐 딱히 뭐 약속이 잡혀 있던 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 편안하게 뭐 잠도 많이 자고 혹은 뭐 영화도 보고 그냥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응 하는 거 같아요 休息的时候没有约会或者是没有什么饭局的话,我一般不会想很多会舒服的待在家里,然后当时想到什么,想做什么,我就会做什么,也会看一些电影之类的。 那下次有没有想去的城市呢? 这个也是很难选一个。 对的。 只是想去一下中国。 然后还有一个是,青春就是活力的时期, 西新的活力,青春是什么样子的呢? 青春是能量的时期,先生是能量的时期。 先生是能量的时期,先生是能量的时期。 当然,现在的年轻是能量的时期。 青春是能量的时期。 但是, 年轻时, 以前可能几乎, 现在来看, 当然, 有很多记忆的时期。 但是, 어, 맞는 것 같아요. 청춘은 에너지의 시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청춘일 때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해보고 좀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시기,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이제는 청춘입니다. 제 청춘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빨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춘은活력이 필요합니다. 청춘은活력이 필요합니다. 청춘은活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은... 이렇게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니? 네. 어디요? 언니. 휴대쪽을 별로 주이시게 될 것 같아요. 언니 어디야죠? 언니! 언니 나 정말 다 좋아해서. 언니의 모든 부분은 저는 Careimai가 좋아합니다. 후렴구는 별로인데 어디 불러달래요? 팬분들이 원하는 거 할게요 아 그거 안 돼요 외분들이 원하는 곳을 불러요 아 당신이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아, 네, 왜요? 에너지는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되게 좀 조금 지쳐있었는데 되게 또 이렇게 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5분 이따가 여러분들 만날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5분 이따가 여러분들 만날게요 그럼 우리는 5분 이따가 여러분들 만날게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고 얘기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рач, Dr. 나는ullah께로 궁금해요. 늘 우리 친구가 한다고 생각해요. 뭐하고 얘기해요? 이거 진짜 생일 것 같은데요? 그ғ한 obwohl유이예요? 그 보니랑 같이rea criticism? 주니 생일 꼭이. 주니 생일 축하 prat. 주니 생일 축하. ない으로. 주니 생일 축하. 주니 생일 축하. 주니 생일 축하. 주니 생일 축하. 네, 저는 농양 공 friend. 눈 hiss Aah, 안 보시다. 아, 깊은 잊어? 쓰지 않았어? 쓰지 않았어? 8년? 8년? 3년 더 좋아할거죠? 나는 아 뭐 아 뭐 아 아 아 아프지 말고요 아프지 말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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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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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저 역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T몰 생중계를 통해 닥터자르트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포토타임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핸드폰을 뭐 준비하셨겠죠? 사실 제가 포즈를 여러분들에게서 취할 테니까 여러분들 막 찍어주시면 됩니다. 병행사항이든 사진이든 막 하세요. 저는 이 포즈를 같이 포즈를 취해볼게요. 재밌게. 테이프가 붙여있네요. 네. 요청상. 오 회과다 지신 이모이영더 포스터. 네. 똑같나요? 이모이영더. 아니 눈 여기 봐야되나요? 아. 여칸 주면 마. 2, 2, 3. 뭐 요정도 찍었겠죠? 아. 다자 이제 또 지내더라구요. 그럼 한 장 더 할게요. 자. 라이구. 또 이거 또 이렇게. 아. 찍으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벌써 찍었어요. 아. 이잉동안. 네. 더 빠르시니까 우리 엑셀 팬분들은. 그래서 이제 금방 더. 더욱더 더. 자. 그러면 어떻게. 중국어를 몇 마디 더. 해봤으면 좋겠나요? 샤라. 제가 지금 제가 중국어를 듣고 싶어요. 제가 중국어를 듣고 싶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뭐. 와. 이니. 이런 게 되게 기본이어도 하길 어려운 말인 거 알죠? 이 我非常 我非常 很 我非常 が 对 所以 が 所以 的 이렇게 보는 시간이 있을때는 조금 더 중국어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중국어로 말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추석기에서 왜냐면 막상 중초라. 많은 사람들이 중초제 화이 러. 중초제 화이 러. 중초제 화이 러. 완벽했네. 정말 완벽해.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 정말 우리 XM 팬분들 오늘 팀을 닥터자르트 생방송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저 모두 하루 빨리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 기다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에너지있게 활동하는 세용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